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2017년 이후에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를 인해 가지고 완전히 입법 독재가 생기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이준석과 하태경 류의 인간들은 부정선거가 당내에 거론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그런 소위 폐학질을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선거가 마쳤을 때 이준석 씨가 광주에 가서 무슨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이렇게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사실이 여러분 지금 언론들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더 세게 밀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욕먹을 것 같으니까 언론의 속성이 뭡니까 개떼처럼 움직이는 속성이 있죠 늑대처럼 먹잇감을 보면 함께 돌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개떼죠 개떼 늑대처럼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나 또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 그리고 안동델리의 조충열 기자 이런 분들이 참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계속해서 이 선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주류 언론들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사전투표 날 사전투표 동력까지 외치는 사설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대리투표 문제라든지 1인이 2장을 발급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니까 이제 신문들이 쓰기 시작한 거죠 물고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워낙 많은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공병호가 2년 동안 여러분 뭡니까 수사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자료를 축적했지 않습니까 피의자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쭉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부르면 다 불 겁니다 못 숨깁니다 이번에 이근영 씨가 진두지휘를 한 것으로 보지만 문 대통령도 관련됐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전번에 민주당 당대표 하셨던 이해찬 씨, 양정철 씨, 송영길 씨, 이재명 씨, 윤호중 씨, 추미애 씨 다 관련됐을 겁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그 다음 방송사에서 출구조사 하시는 분들 그 조사함은 검시에 다 드러날 겁니다 이미 선거 결과 다 세팅해 놓고 그 다음 발표하겠죠 신이 아닌 이상 0.6% 차이로 승리한다 그런 발표 어떻게 합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출구조사 가운데서 당일 투표는 직접 전수조사를 하고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무슨 중앙선거관리나 제공한 투표자 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서로 가중치를 매겨서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통해서 막판에 뒤엎기 위한 모든 그런 시나리오를 진행한 겁니다 너무 편하게 하면 사람들이 덜고 일어날 거니까 한 0.6%나 0.7% 정도 차이로 이기는 걸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했지만 3.9 대선에서는 0.6%로 여러분들 패배했는데도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이근영과 선거조작 기술자들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결국은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온 겁니다 기대감을 좀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없는 거죠 천인 공로할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죄짓고 못 삽니다 죄짓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9 대선은 4.15 총선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 시각으로 일단 선거를 보고 그 다음에 참새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독수리 시각으로 하늘 위에서 쭉 보는 이것을 맥그로뷰 혹은 거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참새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마이크로뷰 혹은 미시적 시각이다 그럼 거시적 시각은 뭐냐 오늘 파트너스 hstv가 공개한 서울시 분석자로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각 후보에 당일 득표 득표율 사이에서 오차가 1에서 3% 이상을 벗은 날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런 격차가 나면 그것은 손을 댄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10%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0%대가 나온 겁니다 또 앞 득표율 기준을 해 가지고 20% 내외를 조작한 겁니다 20%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 이상을 조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 데이터에서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독수리 시각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참새 시각으로는 어떻게 3구 대선이나 4.15 총선을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는 표를 때려 쑤셔박는 표를 넣는 방법 부정선거를 자행한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뭡니까 한 것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이건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목표 득표율을 구하는 겁니다 목표 득표율 이번 같은 경우는 무슨 한 50.1%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득표율을 결정하겠죠 목표 득표율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 득표율에 맞춰가지고 전산 조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특징 큰 등당 독포는 그동안 투표를 잘 안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령 투표자 수를 늘리는 겁니다 유령 투표자 수를 전산적으로 실제 투표한 사람에 비해가지고 예를 들면 300만 표를 조작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되면 300만 표만큼 대부분을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일부는 당일 투표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는 사전투표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50.1%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러면 총 투표자 수가 예를 들면 얼마니까 그 가운데 50.1%를 구하는 겁니다 50.1%의 마크컴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 전산선거인명부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된 수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투입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예를 들어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위조투표지 현물이 있어야 됩니다 현물이 전산을 조작하고 다음에 현물을 투입하는 겁니다 최소 300만 표 이상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이제 자주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애청자가 저한테 보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구 대선에서는 총 투표자 수가 3,400만 명입니다 3,400만 명 투표에 직접 참여하신 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것은 모든 유권자 가운데 77.1%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36.93%입니다 그럼 투표수로 따지면 1,629만 표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제가 참 실망했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투표 조작군에게는 황금어장입니다 투표 조작의 황금어장 노다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지게 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2017년 문 대통령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의 12% 내외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죠 계속 재미를 붙여서 더 강하게 여러분들 계속 조작을 한 겁니다 당시에서는 12%였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플러스 6%입니다 홍준표와 안천수를 합치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때 누구도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는 사전투표율이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 치하에서 이뤄졌던 모든 선거에서는 2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10%돼서 20%로 올라가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여러분들 선거 조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6.93%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아마 선거를 조작하는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 엄청나게 안심을 주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보면서 이근영은 그냥 100% 확신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소위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국민의힘의 권영세와 김기현이 알아서 해 주니까 다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3월 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정격적으로 단일화하면서 그동안 만들어놓은 위조표를 다 다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사전투표 용지에는 바로 거기에 안철수 난의 사태가 찍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조로 만들어놓았던 우상호 씨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제 물 건너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 안 했으면 선거가 힘들었다 얼추한 3월 1일이나 이때 발언이죠 3월 3일 날 막판 해버린 겁니다 3월 4일하고 3월 5일이 사전투표일인데 만들어놓은 여러분 그거 어디로 어떻게 하죠? 아마 좀 있으면 물류창고 주변에서 소각한다고 야단 날 겁니다 대형 화재 사건 기억나시죠? 4.15 총선 당시에 꼭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 당선의 득표일도 기여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정격 단일화가 사전투표에 쑤셔넣기 위해서 마련해둔 현물 사전투표 용지 사전투표 용지에 자기들이 표를 다 찍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용지가 다 폐기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어딘가에 다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물류창고 주변에서 하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검찰 수사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박스로 된 것은 전국에서 뭡니까 위조 사전투표지 몇백만 장을 수거할 수 있을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알고 간 예건 알지 못하고 간 예건 다 구속해야 됩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40.17% 1771만 표입니다 사전투표에 1629만 표 당일 투표에서 1771만 표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선거가 거의 끝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건영과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성공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쪽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그냥 실패의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죠 부정선거의 실상이 검찰 수사가 들어가 가지고 밝혀지게 되면 이제 좌익들이나 좌파들이 엄청나게 이런 타격을 받을 겁니다 586 운동권들은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타격을 받겠죠 그 부도독함이 너무나 여러분 그 부도독함은 기념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4.15 총선과 여러분들 3.9 대선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런 물건을 다 여러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1629만장 당일투표 1771만장 거의 비슷하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의장이 한금의장이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데 국민의힘 수뇌부가 여러분들 오판을 해가지고 부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이 당선된 겁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 할 말 없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의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겁니다 의병활동을 한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처럼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0%대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는 45 대 55%로 일본이 10% 정도 앞섰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가졌고 그다음에 또 역으로 당일투표를 만들었겠죠 여기 보시죠 이렇게 이분이 사전투표는 여당과 야당 실제 득표율은 45 대 55로 이번이 10% 앞선 것을 55 대 45로 10% 뒤진 것을 조작해서 사전투표를 20%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아주 해침입니다 본질을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보시죠 여기 내용을 한번 같이 여기서 보시죠 5번입니다 5번 좀 잘 보이게 5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여당과 야당의 실제 득표율은 이재명 45% 윤석열 55%로 이번 윤석열 후보가 10%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건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사전투표를 이재명 55% 윤석열 45%로 10% 뒤진 것으로 조작하여 사전투표를 총 20% 약 326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름될 문장으로 했네요 그래서 20% 정도로 조작한 겁니다 326만 표 20%에서 22% 정도 조작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당일투표에서도 조작을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사전투표에서도 여러분 보시죠 당일투표에서도 윤석열이 10%대로 이겼습니다 그럼 사전투표에서도 10% 얼추 비싸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전투표에서는 10% 정도 지도록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합 20%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전투표 조작만 하더라도 326만 표입니다 최소 20%를 조작합니다 이번에는 당일투표도 많이 쑤셔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번 선거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3구 대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이번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플러스 10%대로 승리했습니다 격차가 10%를 낸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10% 정도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10% 정도로 앞서쪽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도합 20%를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 표수가 326만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율은 총투표율의 47.9%로 계산하게 되면 20%의 조작 곱하기 0.479로 하면 9.58%가 조작이 되었고 당일투표에서는 야당이 약 10.3% 이상 앞서 있었기 때문에 0.73%의 건수한 차이로 이번이 승리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오시원 시장이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에서도 성공을 했고 2018년 6월 13일 날 실시됐던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시장까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을 해서 훔치려고 했지만 60%대로 권영진 현재 대구시장 때 그 당시 대구의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것이고 이번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권영세 씨가 4.15 총선에서 용산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당일투표에서 거둘에서 불구하고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것이 불과 0.8% 권영세가 당했던 일을 거의 뭡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당한 겁니다 권영세 씨가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여러분들 0.8%로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무자비하게 조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당사자인 권영세라는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사지 죽음의 이름들 계곡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지가 당했는데 똑같이 누가 당하도록 한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하도록 한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사람들이 몰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20%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겁니다 누가 살아남은 겁니까 어떻게 살아남은 겁니까 국민들이 감시하고 당일투표에서 확실히 밀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이 기막힌 것이 지금 2022년 21세기가 되고도 22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준석 씨 물러나야 됩니다 하태경도 물러나야 됩니다 이영 씨나 오신환 씨나 강성규 의원 이런 사람들 사과 성명서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냐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야기예요 4.15 총선을 놓고 그것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을 직시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이렇게 위험하게 나라를 이끌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사람을 엄해하거나 그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무슨 유튜브 채널을 키워 가지고 무슨 대박을 치겠다고 무슨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국민들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고 국민들도 불쌍한 겁니다 사람이 경율이라는 게 있잖아 경율 타인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자기도 불쌍하게 보이고 세상에 교육되고 한 8위권 10위권 되는 나라에서 21세기가 20년 이상 지난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야당이라는 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고칠 생각 안 하니까 이 기막힌 일을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오시원 씨가 여러분들 당선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의회가 장악됐으니까 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공수처법 여러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막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180소를 차지했으니까 그걸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 나쁜 놈들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그냥 규명하기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 저 나쁜 놈들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 음모론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서른일고 정말 나는 그 친구를 보면 내가 여러분들 서른일곱 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는데 빵도 중요하지만 정의감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정말 개차반입니다 개차반 당일 투표는 야당이 약 10.3% 이상 앞서 있었기 때문에 0.73%의 건수한 차이로 이번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간 정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독수리 시간 아주 먼 발치에서 3구 대선과 4.15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3구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도 10%대의 승리를 거뒀지만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여러분들 10% 승리한 것을 빼앗고 자기 표에 여러분 10%를 대가지고 20%를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326만 표를 사전투표에서만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 조작까지 합치게 되면 20%가 최소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불렸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사전투표를 가지고 윤석열 씨를 그냥 패배시키고 국민들을 좌파 장기 집권의 수렁특위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철저하게 하수인으로서 활동한 것이 바로 지역선관위의 관계자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 인수위 자원에서 정권 인수위가 출범하기 전이라도 부정선거 척결과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추진단을 시급히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1번이 바로 부정선거 척결과 공명선거 확립을 통한 대한민국의 선거정의의 회복과 사법정의의 회복과 그리고 정의의 회복입니다 자스티스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 바로 참세 시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00 몇 십만 표를 전산으로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장에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장에는 참관인도 몇 명이 투표인지도 모르고 투표 관리관도 몇 명이 투표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이런 감시단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물정자를 써 가지고 세 번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나왔습니까 사전 투표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보다도 10%가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투표지에 올리는 그런 투표 참가자 수하고 대조해 보니까 얼추 10%지 않습니까 투표지를 부풀린 겁니다 투표자 수를 투표자 수를 어떻게 부풀리냐 대한민국은 공상당하고 똑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가지고 국민이 누구를 찍는지를 다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법에 없는 QR코드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중국 공상당이나 북한 인민공상당이나 똑같은 겁니다 선거에 관한은 뭐가 다릅니까 공병호가 누구를 찍고 다니러 다 아는 겁니다 그동안 4번 정도 선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소상해 알겠습니까 이 친구가 언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국민들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표를 늘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투입하는 단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이 그게 참시의 시각입니다